예, 이런 운동화 신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신어봐.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신어봐. 곰돌이 푸가 말했다.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. 김수환 씨 많이 속상하지? 그래도 서병자 씨로 인해 오늘은 손톱만큼이라도 행복해지면 좋겠다. 쓰나미 사고 전에 대사관에 등록된 태국 교민 중 백은영이라는 아이는 두 명인데요.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됐고. 다른 한 명은요? 기록이 없어요. 대신 가족 관계 서류는 있더라고요. 가족이요? 어머니가 김경옥 씨고 아버지는 백은도 씨. 누구요? 백은도요? 서 기자님. 서우진 기자님? 아, 예. 괜찮으세요? 네. 전에 누가 백은도 관련해서 물어봤다 했죠. 아, 그때 받았던 명함 챙겨왔어요. 남 이사님? 이분한테 백은영 관련 이야기 하셨어요? 아니요, 아직.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. 이 시간 이후 그 누구든 백은영 관련해서 물어보면 절대 모른다고 하세요. 왜? 사람 목숨 달린 일이라 그래요. 아셨죠? 카드가 어디 있다는 거야. 아, 못했어. 그만해. 야. 그걸 왜 입에 물어? 괜찮아요. 그러게 왜 쓰레기 봉투를 맨손으로 뒤져? 손님이 카드 잊어버렸다잖아요. 비켜요. 방해되니까. 요즘 알바는 이런 것도 아냐? 야, 비켜. 내가 할게. 찾았다. 다행이다. 안 가요? 야, 김수환. 야, 김수환.